5월 31일 화요일 목상말씀 시간입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일기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만 살짝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유로 쌓여져 있습니다. 자신의 일기를 자신의 삶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감동이 되는 것 어떻습니까? 암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도록 장난치지 못하도록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기호나 부호나 암호를 사용하듯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했다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동물이 창조되었는데 사람은 동물로부터 진화되었다고 믿습니다. 믿음의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조물주 창조자가 저 망군의 여우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 이것을 믿을 때 이것을 알고 믿을 때 삶의 질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애굽의 바루왕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으면 아니됩니다. 채찍을 들면 아니됩니다. 회초리를 들고 그들을 엄벌해서는 아니됩니다. 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당세 그 세대의 은혜를 입지 못했달지라도 수백년 전에 요셉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절대 믿지는 못할 망정 구속해서는 아니됩니다. 악평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은혜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열심을 다해서 믿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죽음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진정한 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인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섭리를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은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바보같이 동물도 하지 않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입니다. 그들을 노역의 삶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종으로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동물보다 못한 삶을 살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하였습니다. 강물에 던져라 하였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무죄한 자에게는 무죄함으로 역사하시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악한 자는 그 마음을 더 강박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착한 자에게, 선한 자에게는 더 착하고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물로서 사람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물로서 사람을 건져내게 하십니다. 자기 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물로서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를 끊으려고 했는데, 세상에, 자신들의 대가 끊어지는 호랑이 새끼를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딸 공주가 키우는 아들이 애굽의 나라를 멸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선지자가 된다. 만약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알 수가 있습니까? 모사의, 모사의, 모사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앞으로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과거 역사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절대 믿어야 합니다. 그 역사를 존중해야 하며 경이로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하지만 앞으로의 역사가 더욱 새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을 건져내신 하나님 애굽을 살리신 하나님 아, 요셉 시대 때 우리 민족이 살았구나 휘불이 족속에 은혜를 입었구나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그 은혜를 잊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살려줬는데 사망권에 그하는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조상들을 살려주었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으며 그 은혜를 잊는다는 것은 동물보다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 공주가 희불이 그 핏덩어리를 보고 이 아이를 양자로 드려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게 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목숨 걸고 정말 이 아이를 내 아이로 삼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누가 주셨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귀신, 고칼, 노릇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과거의 삶을 보고 현재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감사하고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 나를 생명권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오늘도 기이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모두 다 각자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다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